안녕하세요. 그동안 잘 지냈어요. 보내준 편지와 선물을 잘 받았어요. 정말 고마워요. 기쁜 소식이 있어요. 제가 다음주에 한국에 가요. 벌써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비행기표를 샀어요. 이번에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지난번에는 학교에 다니느라고 바빠서 여행도 못 갔어요.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면 꼭 여행을 가고 싶어요.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경주하고 지리산이에요.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그 탑이 경주에 있다고 했지요. 이번에 가면 꼭 그 탑을 보고 싶어요. 저의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해요. 유아씨 이야기는 다음주에 만나서 들을게요. 그럼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